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보시죠. 조금 여러분들 이 카메라 초점을 달리해가지고 꼼짝맙니다. 대전 서구갑.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그냥 세상에서 다 없앨 수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덮을 수 있을 겁니다. 선관위 관련자들이 이 자료를 다 파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시상에서 다 여러분들 인멸해버리시게 되면 선거 부정을 덮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갖고 있으면 못 덮습니다. 이제는 최종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조작한 흔적들이 호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노란색 칠한 부분은 도마일동에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도마일동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교부된 투표 용지수가 2682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가 1307표를 받았고 이영구표가 1282표를 받은 겁니다. 이게 다 조작된 숫자라는 겁니다. 누가 물을 겁니다. 공 박사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전문가인 거죠. 모두 다 조작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천인 공로할 범죄자들입니다. 이것은 대역죄입니다. 반란죄를 저지른 거죠. 이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 노태학 씨 여러분들 신년사 보셨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한두 문장 여러분들 언급하지 않습니까? 찔리기를 하니까 많이는 못 다룰 겁니다. 전부 다 조작된 여러분들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다 발표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모든 선거 데이터가 2017년부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들 발부둥치도 못 벗어납니다. 이것이 대전광역시 서구갑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규칙이지 않습니까? 규칙을 이용해 갈 표를 이동시킨 증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제야 h님이 최근에 도와주신 자료입니다. 대전광역시의 7개 선거구에 모두 다 이런 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지금 다룬 것이 서구갑입니다. 중구 황운하 대덕구 판사 출신 있죠. 이상민 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조작을 심하겠냐 박병석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0.17 마이너스 9.48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더블당의 플러스 10.17하고 국힘당하고 기타당을 합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17입니다.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플러스 10.17 마이너스 10.17 무슨 뜻입니까? 도둑질을 한 것만큼 더해줬다는 이야기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7개 선거를 모두 다 도둑질을 했는데 이게 7개가 아니고 호남권의 광주 강력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1구 선거구를 제외하고 전부 다 이런 표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다 선관위 대법관들이 다 봐줘가 여러분들 땅땅땅 했는데 그래도 안 밝히겠습니까? 감방 갈 겁니다 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데 윤대통령이 깔아뭉개요. 지지도는 아마 계속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통령 자신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에게 뭘 기대는가 아니라 정직하기를 바란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전 서구갑에서 보시게 되면 4.15 총선의 여러분들 대전 서구갑의 1인당 발급 속도가 대전 서구갑의 어디죠? 동 하나 있죠. 이 보시게 되면 7300표 정도를 추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추가한 건 쉽습니다. 당일 투표하고 지금 사전 투표가 비슷해야 되니까 당일 투표 기준의 득표율을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박병석 후보는 16250표가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선거 맞추고 보니까 23550표가 된 겁니다. 당일 투표 기준으로 7300표 정도를 추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이 이름 7300표를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7300표를 당일 투표 기준으로 관내 사전 투표가 박병석 후보가 7300표 정도 더 나온 겁니다. 대략 그 7300표를 어떻게 여러분들 다 배분했는가 하니까 복수동에서 618표 더하고 도마 1동에서 467표 더하고 도마 2동에서 564등표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누고 여러분들 그걸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까지 작업이 장영우 대표께서 1인당 발급기 속도가 지나치게 여러분들 고속인 경우를 가지고 추정해 놓은 건데 이게 딱 아이디어를 잡아 가지고 제야 전문가와 관련 자료를 딱 본 다음에 분석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도마 1동 외에 도마 1동 외에 대전 서구갑에서 사전 투표를 몇 퍼센트나 뻥튀기 했냐. 유령 사전 투표 자료를 몇 표나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박병석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줬냐. 그걸 이름 추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대전 서구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 투표 자료를 몇 표나 만드는 데 다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작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갑 4.15 총선 관내 사전 투표만 6467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대전 서구갑에 투표소에 직접 나와서 표를 던진 사람은 3만 2,183명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뻥튀기를 해서 발표한 겁니다. 3만 8,649명이 사전 투표를 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6,467표가 포함됩니다. 이것이 사전 투표에서 발급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사박오일 사이에 행랑식 천으로 된 관내 사전 투표함에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전산 조작을 어떻게 해서 6,467표를 만들었냐. 5표마다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 투표 속에 5명의 여러분들 와 가지고 투표용기를 발급받으면 그다음에 전산상으로 뭡니까 한 표를 더 대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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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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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6분의 1이 나온 겁니다. 6장 가운데 한 장이 가짜고 6장 가운데 5장이 진짜인 겁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5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앞에와 달리 지금은 대전 서구갑 전체의 유령 사전 투표자 수는 몇 표나 집어넣는지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이게 조작 상태인 겁니다. 이게 박병석 후보가 출마했던 4.15 총선의 조작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차익값 크기가 복수동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1% 더블당 플러스 12% 도마 1동 마이너스 7% 플러스 7% 도마 2동 마이너스 11% 13% 완전히 미친 수치인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완전히 뭐죠 조작이 없는 상태로 복원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수정 상태입니다.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제3의 여러분들 제3의 세력이 사전 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익값 크기가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는 자연수 상태입니다. 이거는 인공수입니다.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업유당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득표율이 50%였는데 61%를 올려준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는 원래는 41%였는데 조작 이후에 36% 떨어지는 겁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한 거죠. 당일 투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빼기 당일을 하게 되면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더블당 후보는 플러스 10%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1%인 겁니다. 조작을 수정하고 나면 0% 6%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밝혀지는 겁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인지는 내가 계산 안 해봤는데 제야전문가와 함께 다음부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프로 조작하는지를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6467표를 투입한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 계산하면 되겠네요. 38,649분에 6467을 나누게 되면 몇 퍼센트 나오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 투표 조작 기술은 당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득표수를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한 다음에 필요한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들고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해온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표는 더블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밀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전국이 분석이 가능하겠죠. 분석이 다 이런 여러분들 그래프를 가지고 다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위에 여러분들 이 박서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거는 1번 밑에 박서는 제야 전문가의 작업 노트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더 생생하게 그냥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2682표 이게 이름들 투표용지 교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관위 발표가 2682표 실제 추정치가 2234표 2234표 더해준 표수가 448표 더블당 후보의 득표수는 1307표 여기 더블당 여러분들 더블당 보시죠. 아까 설명이 되는 더블당 후보의 여러분들 표수가 이 1307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건 진짜가 몇 표인 거 아니고 859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블당 후보가 859표밖에 못 받았는데 이걸 1307표로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뻥튀기를 만들어준 거죠. 더블당 후보의 표는 원래는 38%밖에 못 받았는데 49%로 이런 뻥튀기를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57%를 받았는데 원래는 조작하기 전에 조작을 해가지고 48표로 뭡니까 뭉개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령사전투표조사 가짜 사전투표소를 만든다는 걸 전부 다 더블당 후반께 밀어준 겁니다. 도마일동에서 2682표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표수는 2234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448표를 더해 준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더블당 후보 1307표 미래통합당 후보 1282표가 다 가짜인 겁니다. 그러면 1307표가 가짜면 진짜가 몇 표냐 859표가 되는 겁니다. 859표를 더블당 황께 표를 448표를 대해가 1307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숫자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지은제가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투표지들을 다 버렸더라도 숫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역대 선거에 선거 데이터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2017년부터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거 빼고 당일 투표 득표율 빼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이런 선거사기수법은 표를 훔치는 겁니다. 표를 훔쳐와서 표를 훔치기 위해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 그거는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면 됩니다. 선거인 수준으로 몇 표로.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에 전부 다 일본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더블민주당 표를. 그다음에 사박고일 사이에 유령 및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거죠. 전산 프로그램에서 후보엘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연수원은 4장당 1장을 집어넣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장당 1장의 가짜표를 집어넣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대전 서구갑은 5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장당 1장을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과거의 조작값 기준으로는 50%고 4장당 1장을 집어넣게 되면 조작값 기준으로는 25%입니다. 5장당 1장을 집어넣으면 대략 여러분들 한 5장당 1장을 하면 20% 정도 되겠죠.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지만 이 부정선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자수를 선관위만 아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수기 작성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온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 알려졌는데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 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본인들의 엇보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